비례대표 허은하 의원입니다. 저는 청년 유권자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의원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함께 보고 싶은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하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관계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을 열어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자,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상대가 자기 자신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마음을 읽으면 그 다음에 되게 쉽게 열립니다. 소개팅 가서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머리부터 팔꿈까지! 늘 불렸던 게 내 이름이에요. 아주 익숙해요. 허은아 씨, 은아 씨가 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내 이름이니까.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몽이야, 쫑이야 불러줘야 꼬리 흔듭니다. 상대의 이름을 불러봐 주셔라. 그러면 살짝 마음의 문이 열릴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상대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아이컨택. 상대의 눈을 2분 이상 바라보잖아요. 그럼 호감도가 상승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접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 있게 면접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나에게 질문한 사람에 집중적으로 눈을 바라보며 얘기해보자. 세 번째의 팁은 행동으로 호감을 표현하라. 표정이라던가 몸짓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남자와 여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밀당을 하시면서 아닌 척 아닌 척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닌 척 할 때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몸이 막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면접을 보실 때도 뒤로 이렇게 제쳐서 막 얘기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몸을 좀 앞으로 하고 손을 앞으로 하고 첨탑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해요.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자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이렇게 할 때랑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할 때 좀 느낌이 다른 거 첫째, 상대의 이름을 꼭 불러라. 둘째, 2분 이상 상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징정성을 표현하라. 세 번째, 행동으로 호감을 표현하라.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처음 딱 만났을 때 호감을 느끼는 것. 짧으면 3초에서 5초, 10초, 1분 안에 다 결정이 되는데 도대체 뭘 보고 결정하느냐. 55%가 보여지는 것. 38%가 들려지는 것. 그리고 7%가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처음 만났을 때, 면접 볼 때, 소개팅할 때. 처음 만날 때 가장 중요한 55%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웃는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또 다른 호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 표정으로도 진짠지 가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미소는 입꼬리, 눈꼬리가 같이 웃어요. 하회탈처럼, 유재석 씨가 웃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웃는 모습이 진짜 미소고 가짜 미소는 그냥 입만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걸 디셋 미소라고 합니다. 디게셋 미소. 여기가 디셋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을 따서 디셋 미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미소 짓는 연습 한번 계속 해보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매력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자신감을 느끼셔야만 그게 이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를 칭찬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끝이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껴주셔야 됩니다. 저희 때랑 좀 다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청년 편헌하 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사다리를 쭉쭉 타고 올라올 수 있었던 환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선배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존감의 문제 어쩌면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고 매력적이게 하는데 노력하시고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여러분이 브랜드입니다. 감사합니다.